너무 준비를 못했어요, 그래서 여기 행사 MC 보러 오는 느낌을 났는데 어쩜 저렇게 세월을 준비 안 하더라고 그때는 노래를 아무거나 틀어주시면 잠깐 짧게 하고 마무리 한 번 할게요, 괜찮으시죠? 뭐요? 수고하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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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렐렐렐라 오랜만에 봐도 할지 사람이 이래서 전화는 괜찮습니다 아니 이 옷을 어지러워, 엎드려요 한 마디? 예? 마술? 마술만 왜 이렇게 움직이고 아무 말도 안 돼요 마술만 열어봐도 왜 이렇게 누가 아 머리 다 뻗쳤어 어떡하지? 사실 이 상태인 것 같은데 얼굴이 약간 주저앉은 느낌으로 지금 화장에 네 너무 힘들어 추억 어 그니 네 나 이럴됐라 나 이건 좀 위험한 danger escape 그러지 말래 뭐만 해도 무조건 작기만이 담아대 이런 내가 어디서 모를대 대체 어쩌라면 내 Don't start a fire baby Come cheese run up come cheese run up Don't start a fire baby Come cheese run up come cheese run up 내게 속에 부족하지마 난 지금 위험이야 위험이야 Don't start a fire baby 닥치지 마라 닥치지 마라 해플레임 닥치지 마라 닥치지 마라 Baby you're driving me 그러면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잘 보내시고 제가 오늘 엄청 행복한 소리를 들었거든요 저기 그 시범이었죠? 그 얘기 알고 보니까 제 수축이 강뇨 손들더라고요 그분들이 저한테 나이를 시원생살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행복한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 행복의 마음을 계속 또 나눠주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긴 이신자 신경 쓰시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번에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